커피 아까 마셨는데 또 스윙이 나왔어요. 여기 머리카락 들어갈까봐 금방금방 커피를 치우신다고 하네요. 여기 주노헤어의 배려, 센스, 여기는 지금 푸네요. 3번 채우고 인근에 있는 주노헤어입니다. 프리랜서의 좋은 점은 지금 시간이 거의 2시를 조금 넘긴 오후 3시 정도 되었는데요. 직장인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일하는 시간에 와서 머리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삶은 이렇게 자유롭게 본인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 머리를 잘랐어야 앞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2살 정도 어려 보이게 하고 싶어서 앞머리도 자르고 우리 버킷리스트 그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출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예스24에서 많이 주문하고 계십니다. 꼭 버킷리스트 20은 예스24에서 구매 부탁드릴게요. 예스24에서 무조건 구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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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신혜영 이번 출구에서 쭉 뒷편에 나오시면 봉역본물이 있어요. 봉역본물 2층에서 이제 우리 빗셀과 함께 머리를 바꿔봤는데요. C컬 컴이랑 살짝 키워주는 본류. 본륨은 앞머리를 좀 잘랐는데, 뭐 엄청 자르기가 엄청 어렵네요. 자 우리 제 디자이너쌤, 유리쌤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쌤! 유리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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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없어서 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영상에 이제 궁금한 점들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보다 너무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죠 스텝 라운지 2층에서 바라본 저희의 무대입니다 멋있죠 여기서 저희는 줌바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라운지 느낌 나죠 너무 멋있어요 매주 수요일 12시 줌바레슨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сыл 건강을 받은 respecting占 deux 주택 뒤에 중국으로 읽 affects 그cional아리 속과 스트레스 그녀의 머리는 귀걸까요 들을 뻥해주고 buffalo 이것도 여자가 round 리뷰가 잊앤을 Captions by Exjolos 유학은 바이러스op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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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티 DHTY כ sleep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